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도 소비의 나라 미국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말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블랙 플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도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소비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을 뒤집은 가운데 전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소프트랜딩, 연착륙이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블랙 플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의 온라인 소비가 폭발했습니다. 블랙 플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급증했고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같은 기간 7% 늘어난 1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와 달리 온라인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미국의 4분기 소비가 살아난 것이 확인되자 시장에는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 공급이 급증하고 1인당 생산성도 향상되는 등 노동시장이 견주한 것이 확인되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고 이에 따라 가게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조가 낙관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조가 낙관론에 힘이 높아져 있습니다. 앞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는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오는 30일 예정된 오펙플러스 정례회의에서 깜짝 추가 감산 조치가 나온다면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값이 반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 연설이 예정돼 있는 연준 주요 인사들이 연말 소비 과외를 우려해 매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고금리 국면 장기화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증시 납관론은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